장우석 부사장님이 오늘 생일이십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장우석입니다. 아침에 있었어야 되는데 아침은 그냥 넘어갔고요. 오늘 저녁에 축하를 받네요.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무것도 없나요? 이제 방송 끝나고? 저희 지금 깜짝 놀랄 서프라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 다 원하셨습니다. 얻어드리겠습니다. 아유, 볼말씀이요. 전 안아드리겠습니다. 그건 그런 건데 일단은 시장이 좋아야 되는데 시장이 오늘도 약간 좀 빠질 것 같죠, 느낌에? 선물이 많이 안 좋습니다.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다 아쉬운 내용처럼 실제 문제가 스냅인데 스냅인데 스냅이 이번 처음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니고 지난 작년 10월이었죠. 작년 10월에도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때는 이제 아이폰에 들어가는 개인정보에 강화돼서 얘기하면서 일단 실적이 좀 안 좋고 갔다 발표하면서 주가가 빠졌는데 그때처럼 똑같이 전망치를 내리면서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현재 구간 보시면 S&P500이 0.93%가 빠지고 있고요. 다우가 0.52%, 나스닥 1.56%로 조금 나스닥 쪽이 하락폭이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메타 플랫폼, 알파벳, 핀터레스트 같은 게 주가가 빠지다 보니까 훨씬 더 많이 빠지고 있고요. 아마도 나스닥의 하락이 좀 심화되지 않을까 예상되니까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준비된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전에 제가 이렇게 밤에 가족을 버리고 친구를 버리고 나온 지 한 2년 됐잖아요. 그것도 생일날. 생일 상관없죠. 어떤 행사가 있어 나오는 거니까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3% 방송을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뭔가 주식에 대해서 어떤 인사이트 혹은 뭐 여러 가지 기사를 접할 수 있는 게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신 것처럼. 맞아요. 경제 뉴스에 모르는 거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돈 내는 것도 아니죠.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면서 뭐 어떤 나오신 분의 어떤 개인 의견이 보다는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니까 잘 보시고 그다음에 이걸 내가 들었다는 자체만 하면 상당히 좋은 거니까요. 응원하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다른 분들 저는 괜찮습니다만 응원의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오늘 준비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내용은요. 약간 조금 올드한 제목인데요. 이렇게 어려운 구간에 인내가 필요한 이유를 적어드렸고요.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혹시 이 내용 아십니까? 이 말 격언? 네. 인내는 쓰고 그 열매는 달다. 좀 이따 보여드리고요. 주요 기술주의 반등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도 말씀드리고 햄버거로 보는 인플라 정도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인님께서 감사합니다. 이지인님은 저희도 마음이 따뜻한 우리 터줏대감 이지인님. 가족이죠 가족. 좋은 거 맞습니다. 특히 글로벌 라이브 시간은 다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끼리 뭐 선물 같은 거 안 줘 상관없으니까 나중에 한번 식사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시면 오프라인 세미야. 그렇죠? 네. 오프라인 세미야 되면 한번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많이 먹습니다. 말씀드리고 왜 이렇게 웃으시죠? 계산은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먹심으로 버티는 거예요. 그렇죠. 아시죠? 박정원 팀은 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 건데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이 걱정스러운 부분을 알고 있고요. 이제 이런 거가 되겠죠. 과연 올해 얼마나 더 빠질까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 하락폭이 내년, 내후년까지 이어지면 어떻게 할까. 이런 아마 걱정이 크실 걸로 보여주고 있고 이런 상황이 과거에 있었는지 굉장히 궁금할 것 같은데 한번 같이 연달아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연중으로 두 자릿수의 하락을 보였던 게 전체 11번 있어요. 11번. 1931년부터 2008년 쭉 나와주고 있는데 11번 동안이 1년 내내 빠진 게 두 자릿수의 보여준 게 이거입니다. 딱 11번. 그러니까 10% 우리가 알고 있는 두 자릿수의 하락을 보인 게 딱 11번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100년 동안의 모습이니까요. 가장 많이 빠진 게 31년에 거의 44%가 빠진 게 가장 많이 빠진 거고요. 덜 빠진 게 1957년에 나왔던 10.5%가 덜 빠진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하락으로 끝난다 그러면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 하면 7번째 들어가겠죠. 지금 얼마나 빠졌습니까? 약 18% 빠져 있죠. 이 정도 들어가겠죠. 그러면 만약에 올해 이후로 끝난다고 그러면 7번째 하락을 보여주는 게 새로 들어가는 건데 그러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1년 동안에 끝났 때 하락을 본다고 그러면 두 자릿수의 하락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실제 보면. 하다가 반대가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빠진 것이 전체 여름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리 많이 빠진 건 아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7번째 들어가는 그런 모습인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면 이렇게 많이 빠진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에는요. 8.6% 마이너스부터 쭉 나와주고 있는데 전체 평균 약 6.4%가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올라가고요. 3년을 보게 되면 약 35%가 올라갑니다. 5년 평균이 약 80%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적어도 말이죠. 적어도 크게 빠진 다음에 그 다음에 아니면 3년 뒤, 5년 뒤에는요. 거의 많이 올라간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그 다음에는요. 다음에는 6번이 올라가서 5번이 빠지거든요. 총 11번 중에서.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3년 뒤에는요. 한 번 말고 다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5년에 다 올라가는 100%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줘서 역사, 100년 동안 역사를 본다고 그러면 지금처럼 빠지고 나서 1년 뒤에는 모르겠지만 최소 3년 뒤에는 거의 다 올라간다. 회복한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럼 보시면 아주 큰 우리가 경제 대공황 그 다음에 금융위기 쭉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닷컴버블이라든지 베어마켓 진입했던 거 이때가 14년도가 이제 오일쇼코였거든요. 오일쇼코라든지 이렇게 보면 세계 2차 세계대전 이거 보시면 지금과 비교해보면 이런 문제가 지금 비슷하겠습니까? 이 정도 문제만큼 큽니까? 혹시 다시 한 번 제가 여쭤봅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높은 물가 그에 따른 금리 인상 그 다음에 그런 거에 따라서 성전주가 침몰하고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전염병 이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의 악재하고 지금 나와주신 대공황부터 나오고 이 악재하고 조금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전쟁 닷컴버블 대공황 이 정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실제 이 정도 사이즈의 하락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첫 번에 들고 그 다음에 비록 나온다 한들 1년 뒤에 3년 뒤에 5년 뒤에 보면 거의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최소한 3년을 버티면 하락포를 대면 메꾸는 모습 보여서요.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게 제 결론이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제가 표를 다시 한 번 보여드리지만 장중에는 수도 없이 나옵니다. 두 자릿수 하락이 근데 연말까지 이었던 건 딱 11번이기 때문에 그렇게 종가상으로 보게 되면 연말까지 가는 하락세가 그렇게 쭉 이어지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별로 없기 때문에 첫 번째 그거고요. 두 번째는 여기 나와줬던 이런 큰 이슈가 지금하고 비교할 수 있을 것인가 한다고 그러면 저는 지금은 훨씬 양반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상당히 이유가 적다고 보시면 될 거고 두 번째는 1년 뒤에나 혹은 3년 뒤 5년 뒤까지 회복하는 속도로 본다고 그러면 충분히 3년만 버티면 대부분 회복했다라고 보시면서 좀 자신감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2년 정도 하락이 보시는 것처럼 28년 이후에 딱 8번입니다. 굉장히 의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빠지는 건 물론 많지만 2년에서 빠지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3년 연속은 2번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차 세계대전과 닷컴 보블 때 이때 딱 두 번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 4번은 4년 연속 하락은 한 번 있었습니다. 한 번.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2년 3년 산후 연속 하락이 8번 2번 1번으로 극히 드물어요. 극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올해 빠지고 내년 빠지고 빠지면 어떡할까 걱정하시는데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지금 올해처럼 뭔가 실적이 뒷빠지면 되는 그 구간에는 더욱더 안 나온다고 보시면 올해는 빠질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 내후년에 반등이 나올 거로 보이니까 자신있게 투자하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하락은요. 인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락한 다음에 3년 5년제 주가는 열매이기 때문에 열매를 먹으려고 그러면 충분히 조금 더 긴 시간을 버티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주가 더 많이 빠지지 않을 거니까 자신있게 투자하시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게 기회 안 들어오죠. 지금 안 들어옵니다만 저는 여러분들이 통계를 보시면서 특히 이렇게 시작이 어려울 때는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팔고 도망간 데보다는 잘 버티시기를 한번 좀 기원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 그러시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실적이 뒷받으면 되거나 여러 가지 어떤 좋은 기사가 있으면요. 같이 좀 공유하시면서 잘 버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갑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금 하락폭을 보여준 좋은 그림인데요. 이게 5월 17자 그림이니까 그때 당시에는 SM4에게 14%가 빠졌던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지금 더 빠져있죠.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마이크로스포트가 1.1% 애플이 1.15 쭉 해서 아마존 알파벳 메타 테슬라 엔비드 애플스까지 해서 이런 기업들이 하락폭의 절반을 차지했어요. 6.82% 포인트 차지했죠. 딱 14% 하락의 절반을 차지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나머지가 절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어떤 게 됐든 간에 마이크로스포트 애플 아마존 알파벳 메타 테슬라 엔비드 애플스가 올라오지 않으면 시장이 올라오기 쉽지 않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드린 그림이기 때문에 잘 보시면서 이들 기업들이 올라오기를 한번 기원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장이 좀 빠지는데 일조하는 게 이거 아니겠어요. 이거 엔비드하죠. 엔비드아인데 실제 하락폭의 차지하는 비중은요. 0.67% 작은 부분이지만 상당히 이 전체로 보게 되면 의미가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아마 엔비드아 실적이 상당히 앞으로 향후 실적의 주가에 조금 기여하지 않을까 싶은데 다 시절의 실적은요. EPS 매출은 좋아지지만 전망치가 내려온다고 보기 때문에 그 정도 얼마나 버틸 수가 있을지 시장이 포인트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잘 나온다고 보고 있어요. 엔비드아요? 잘 나온다고 보고 있지만 조금은 삐끗하면 주가가 빠지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의 약세는 좀 각오해야 된다. 그것을 보여드리고 하지만 그 부분이 지금 모든 투자자분들이 다 지금 촉각에 곤두서 있는 이게 실제로 미스나면 요즘 마이너스 20%장이니까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제일 부사장님이 제일 마음이 쫄이실 것 같아요. 지난번에 AMD가 잘 나왔잖아요. AMD가 같이 가는 성향으로 보이기 때문에 엔비드아 역시 나쁘게 나올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젠슨왕이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경제 상황을 얘기하면서 그래서 전망이 좀 어두울 것 같다는 멘트 나와주면 그때 품락하겠죠. 그게 포인트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예상하지 말고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넘어가기 전에 저희가 또 슈퍼챗 부산님 생신이셔서 지금 강유천님 그다음에 JT실버엔트 도쿄에서 또 보내주시고 스누피님 J디자인님 제가 이렇게 다 적어놓고 있습니다. 마음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JT실버엔트님은 마음만 부자인 할머니라고 일본에서 저희 데모님이시죠. 저희 큰노님 저희가 일본 팬분이 좀 있습니다. 은개미 그래서 감사드리고 다 적어주셔서 또 고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쏘시면 안 되는 당연히 그리고 오늘 좀 한번 다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빅테크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자고 말씀드렸고요. 거의 엔비디아가 끝이기 때문에 끝이기 때문에 유정의 미래 거두기를 다시 한번 기원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스냅을 볼 건데요. 스냅이 아침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SEC 보고하는 서류에 가야 된 사안선 미만으로 매출이 악화된다 전망하면서 주가가 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하안선 가장 낮게 잡은 거 더 낮게 잡힌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첫 번째 이미 작년 10월 21일 날 이렇게 빠지면 3번 그러니까요. 범죄를 버텨어 저질렀어요. 이 기업이 정가가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였냐면 애플 아이오스에 대한 개인적으로 강화 때문에 주가가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스냅이 솔직한 기업이에요. 전망이 안 좋으니까 전망이 안 좋으니까 얘기하는 건데 주가가 많이 빠진 게 문제인데요. 하여간 10월 20일 날 이후에 가장 큰 폭의 하락을 보여줄 거로 전망이 됩니다. 지금 혹시 지금 가격 혹시 조회가 됩니까? 스냅이요? 네. 스냅. 아까 지금 마이너스 30% 30%? 아마 29% 될 것 같은데 그것도 보여주기 때문에 작년 10월 20일 날 빠졌던 것보다 더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요. 아마 급락에 좀 예상이 됐는데 한번 가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34%가 빠졌습니다. 34%요? 지금 14.8불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대로 치면 한 20% 빠져야 되는데 나머지 하락품은 최근에 시장이 얼어붙은 게 감안돼서 한 대에 많이 빠지는 걸로 보이면서 그러면 곧전 대비 한 80 몇 퍼센트까지 빠진 그런 모습을 보여줄 걸로 보이니까 한 대에 많이 빠진 거니까요. 아마 팬데믹 이전까지 주가가 밀린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가장 중요한 가이던스인데 가이던스 건드려면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진다는 걸 보여드리면서 어쨌거나 SEC는 SEC에서 발표한 서류에서 상당히 안 좋은 부분을 발견한 다음에 주가가 많이 빠진다는 걸 보여드리고요. 스냅뿐만이겠습니까? 또 그 친구도 있지 않습니까? 아까 보여드린 스냅은 약 29%에 적어온다. 34%요? 더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핀터레스트 빠집니다. 메타플랫폼 빠지고 알파벳, 트위터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스냅 때문에? 스냅과 그 친구들 다 같이 빠진다는 걸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SNS 회사의 어떤 하루에 굉장히 크게 빠지는 모습 보일 걸로 보여가지고 거의 SNS가 폭망하지 않을까 예상되는 날이니까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많이 빠진 것보다는 좀 덜 빠질 걸로 보이니까요. 너무 하락이 심한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메타가 특별히 좀 많이 빠진다는 거 보여드리고요. 메타가 지금 지금 180 깨졌나요? 깨졌습니다. 깨졌습니까? 188달러가 전 국민이 알고 있는 아니 평당가 188이 다 알아요. 전 국민이 188이었죠. 188. 그래서 얼마나 많이 홍보해서 봤는지 스냅 때문에 진짜 그렇죠. 그래서 스냅 때문에 다시 한 번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팔꿍 그랬나? 실제 제가 메타에 대한 하락 매도기를 보낸 게 그때였어요. 작년 10월 20일 날. 그때 이제 스냅의 결과를 보고 얘기한 거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는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이제 이번에 발표할 때 여전히 애플에 대한 개인적으로 강화를 또 얘기했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자유로운 깊이 별로 없기 때문에 메타가 특히 거기에 대한 좀 침해가 크지 않을까 싶으니까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려워진 그런 모습이고요. 이게 전 나스닥을 하락을 이끌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스냅이 얼마나 큰 기업에서 이렇게 많이 빠지느냐 말씀하셨는데 스냅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스냅이 얘기했던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고 또 애플에 대한 개인적으로 강화가 계속되면서 이런 관련 기업의 주가가 좀 빠진다는 게 참고 상황이기 때문에 스냅뿐만 아니고 이런 전체 기업의 연예인이시다는 것 좀 보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 좋은 기사니까요. 그래서 어제 보여드린 다시 한 번 4DPR을 볼 건데요. 지금 16조 4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10년 평균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상당히 저평가되고 있는데 이렇게 퍼가 내려올 때 내려올 때 지금 이제 보통 EPS가 올라가면 좋은데 EPS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다시 한 번 제가 이 포워드 PR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빠진 걸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포워드 PR의 0에서 지금은요. 약 4%까지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만큼은 고젠데이 많이 빠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요. 이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하고 이때 많이 빠진 폭이요. 이때하고 팬데믹 때 그다음에 리마스 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빠진 게 쉽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실제 뭐든 많이 빠지면 40년 만에 처음 100년 만에 처음이라는 게 실제 좀 감이 오죠. 그 정도 많이 빠진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포워드 PR를 보게 돼도 조금 더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나오지 않을까 싶으니까 역시 좋은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리 계기에도 주가 좀 빠지니까 안타깝지만 안타깝지만 이익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퍼가 내려갈 탕렬 우리가 매수라스 구간이라는 걸 다시 한 번 설명드리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보시면 저도 준비하는 사람이지만 이런 그림 볼 때마다 야 이렇게 빠질 만한 이유가 될까 그러니까요. 잘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고 제가 아침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저한테 이렇게 물가가 높아지고 금리를 자주 올리게 되고 그에 대한 경기 침착과 우려가 되고 있고 성장주가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올 때 지수가 얼마나 빠질 것 같다 저한테 물어본다 이렇게 안 빠진다고 제가 얘기할 것 같아요. 지금 빠지면 너무 과도하고 솔직한 얘기로 스냅이도 뭔가 어떤 기업의 악재가 나와주면 너무 크게 시장이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내일 엔비디아가 왜 겁나냐면 평상시에는 넘어가겠지만 내일 엔비디아 진짜 한 번 가이던스 잘못 건드려버리면 그러니까요. 전체 시장이 다 망가질 것 같아요. 매출은 좋게 나오는데 자일락과 그렇죠. 전망치가 어두워진다고 그러면 뭐 그냥 급락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뭐 사실 지금 거의 끝물이 끝물인데 불구하고 상당히 걱정스러운 그런 모습 보여줘서 그만큼 추다시니까 너무 얼어붙은 게 가장 큰 문제니까요. 엔비디아 진짜 내일 출장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배워마켓이 많이 우려하고 있는데 잘하면 오늘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배워마켓이요? S&P500이 고점 대비 20%가 빠지면서 배워마켓 지짐이 거의 확실하게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물론 반대가면 또 아니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S&P500 지수 중에서 이미 60%가 넘어가는 기업들이 배워마켓 지짐을 했어요. 보시는 것처럼 애플 21% 빠져있죠. 그러네요. 마이크로스포트 25% 쭉 보시는 것처럼 11개 기업 중에서 총 11개 기업입니다. 여기 중에서 지금 배워마켓 지짐을 안 한 기업이 버크셔 S&P500가 약 14% 빠져있고요.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51% 존슨앤존슨이 3.8% 그다음에 유나이티레스가 11%로 이거 외에는 다 빠져있어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엔비디아가 딱 반토막 났습니다. 이거 보고 약상 배워마켓이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 진입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부분 다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고 애플 마이크로스포트 알파벳 아마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테슬라 메타 똑같이 반토막 났습니다. 지금 엔비디아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메타가 1등인 줄 알았는데 2등이네요. 그렇습니까? 끝에서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많이 빠져있는 그런 모습 보이니까 어차피 배워마켓에 대한 부분들은 의미가 없다. 거의 들어온 걸로 보이니까 오늘 들어와도 걱정하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조언드립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가장 많이 빠진 그런 모습인데 엔비디아가 반토막 났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숫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진입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참 이게 아니 아까 보여드렸습니다만 3년 투자했다 싶으면 들어오시면 상관없어요. 지금 아니 제가 이익이 감소하면 들어오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익이 살아있고 그다음에 물론 경기 채택 가능성은 이견이 있습니다만 실적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실적이 그렇게 많이 훼손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최초로 매수하시는 분들은 지금이 딱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증권사가 영업을 안 하잖아요. 장이 빠져서 영업을 안 하는데 지금이 가장 좋은 타이밍을 봐요. 시기라고 봅니다. 특히 자녀한테 물려줄 분들은 지금 주식을 사셔야 돼요. 만약에 주식을 고르시기 힘드시면 S&P 사시면 되지 않습니까? 스파이? 사시면 되고 물려주면 되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딱 좋은 시절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증권사가 영업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지금 이벤트 막 할 것 같아요. 뭐 주겠다 주식을. 주식 준 거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이벤트 많이 하죠. 했습니까? 제일 비싼 게 얼마였죠? 얼마짜리 주식 줬죠? 예전에 네이버도 주고 했었죠. 예전 이벤트 할 때. 복지에서 AG도 막 주고 하는 거예요. 5억짜리 6억짜리 주는 거. 왜 못 줍니까? 5억짜리 6억짜리 줄 수 있지. 주고 해서 뭔가 이벤트를 해서 좀 없는 분들 다시 한번 불러드리는 것도 좋아 보이고요. 여러분도 혹시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이 50만 명인데 50만 명이고요. 그다음에 할 수 있는 분들 치게 되면 그것보다 10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500만 원 본다고 그러면 지금 450만 명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물론 주식을 사기하면 안 되겠지만 물려줄 분들 올해 오랜간 동안 고유하신 분들은 장기 투자하신 분들은 적절한 시기니까 특히 지수 구매하신 분들은 상당히 좋은 시점이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고요. 그래서 일단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경기 침체를 볼 수 있는 건데요. 만약에 경기 침체가 있는 경우에 있는 경우에 조종장에서는요. 평균이 약 12.5%가 빠졌다는 것 보여드리고요. 만약에 경기 침체가 수반이 되면 24%가 빠집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침체가 없다 그러면 딱 12% 있으면 24%로 그 2배까지 빠지지 않습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현지 구간 여기 와 있는데 어쨌거나 아이비가 전망하는 것처럼 침체는 오지 않아야 된다는 것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침체가 오게 되면 2배가 더 빠지기 때문에 훨씬 더 하락폭이 클 수가 있거든요. 버텨야 됩니다. 지금. 희망적인 게 침체를 많이 안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주변에 아직까지 절반 이상 보는 분들은 없어요. 대부분 절반 이하로 보기 때문에 그런데 우려가 커지는 건지 많은 아침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침체까지를 증명할 수 있는 그 뭐죠? 데이터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아직까지는 버틸만한 구간이니까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침체를 얘기하신 분들은 원래부터 베어리시한 분들이 규정했던 분이라서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어쨌거나 이 데이터는 있을 경우에 절반 빠진다는 거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있으면 약 12% 평균 없으면 12% 만약에 침체가 있으면 24%까지 빠진다는 것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는 18.7%까지 빠진다는 거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많이 큰 차가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쨌거나 침체는 오면 안 된다는 거 다시 한 번 보여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제가 가져오지 않은 게 하나 있는데 달러 인데스 제가 그동안 얘기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달러 인데스가 105까지 갔다가 은근슬쩍 빠지고 있어요. 100이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달러 인데스가 빠져야지만 어쨌거나 이머징을 살고 한국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달러가 강해지게 되면 제가 얘기했죠. 가장 안 좋은 게 뭐냐면요. 해외 매출이 큰 기업들.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달러를 가지고 원안을 가지고 들어와서 달러를 환산할 때 상당히 실제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마침 이렇게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나마 좋은 기사가 하나였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매일매일 좋은 기사를 가져오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딱 본 제일 좋은 기사는 달러가 빠지고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관련 기업의 두 가지가 있는데 같이 보이시겠습니다. 자 애플이요. 해외 매출이 63%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딱 절반 나오죠. 이런 기업들이 해외 돈을 벌어서 미국으로 가져온 다음에 따라 환산하게 되면 그만큼 실적이 감소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사실 잘 버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돈을 잘 벌고 있으니까 잘 버티고 있는 건데 우리가 이런 거 감안 안 해주잖아요. 무조건 비트하냐 미스하는 것 같고 얘기하다 보니까 사실은 많이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애플이요? 굉장히 선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상당히 잘 버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업들이 이렇게 해외 매출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잘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잘 버티는 거니까 좋은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재미있는 건데요. 레피니티비에서 발표하고 있는 서비안 조사인데요. 과연 언제 주식을 매수하면 좋을지를 지수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두 분은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많이 답변한 게 3,500포인트에서 매수하겠다가 거의 절반 정도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250포인트가 21% 쭉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약 70% 이상이 3,500 이하에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약 10%가 더 빠져야지만 매수할 거로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많이 빠졌으면 불구하고 더 빠지길 원한다. 발바닥에서 사겠다. 발바닥에 사겠다는 그렇죠. 그 정도 사겠다는 게 큰 관점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분들의 얘기를 빌어온다 그러면 주가는 지금보다 한 10%가 더 빠지지 않을까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건 서베이니까요. 감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거나 이걸 보시는 그림은요. 이 사이트가 뭐냐면 그만큼 상당히 많은 분들이 얼어붙어 있다. 심리가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나마 4천에서는 3%밖에 답을 안 했고요. 3.10에 50이 23%로 거의 없는 적은 숫자로 발표했다는 것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은 언제쯤에 매수하시겠습니까? 이미 물려있잖아요. 이미 매수를 했습니다. 이미 물려있죠. 그래서 아마 3%에 들어가는 분들입니다. 정수로 인해서 매수를 벌써 했습니다. 매수했기 때문에 물려있죠. 그런데 물려있다 안 물려있다는요. 좀 시간이 지나봐야 되는 거니까 아직까지 결정당이 아니니까요.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어제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만 CPI에 대한 다시 한번 정리할 건데요. 골드막사 자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점이 8.0인데 잘못 나왔죠? 8.5%입니다. 고점이 8.5%였고 8.3이 나왔죠. 지난달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분기별 조사한 바에 따르면 2분기에 8.0% 3분기에 7.7% 4분기에 6.3% 쭉 해서 가라앉아갖고 내년 4분기까지는요. 약 2.8% 내려간다는 게 예산치이기 때문에 적어도 인플레이션은 가라앉을 것 같다는 게 전망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안 믿기시겠지만 전망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가까운 지표가 나오는 게 이번 주 금요일로 아까 말씀하신 걸 보여주고 있는데 PC가 나오지 않습니까? 일단 PC 정도라도 먼저 숫자가 딱 찍혀야지만 확인이 돼야지만 심리가 살아나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는 아무리 얘기해도 믿지 않습니다. 보기 전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숫자를 보신 다음에 움직이기 늦지 않다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그때 주식을 매수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종 한번 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시죠.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늘 소리 좋아. 괜찮았죠. 생일 기념. 나쁘지 않았습니다. 생일 기념입니까? 생일 축하드립니다. 5월 24일입니다. 제가 또 날짜가 또 딱 좋은 날짜에 태어나셨군요. 좋은 날짜입니까? 왜 좋은 날짜죠? 느낌이 좋습니다. 좋습니까? 장이 좀 올라오면 좋은데 하여간 SNP500 1% 딱 마이너스 시작했고요. 다오가 0.46% 마이너스 나스닥 1.83% 마이너스로 나스닥이 훨씬 더 크게 빠집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SNP 및 관련 기업도 스냅은 지금 마이너스 36%가 빠졌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스냅 주가 볼 건데요. 딱 메뉴에 나와 있죠. 스냅입니다. 스냅. 아직까지 어떤 취소도 포함되어 안 되네요. 스냅이 36%가 넘게 빠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1년 동안 보게 되면 고점이 73달러였거든요. 고점이 83인데 지금 14달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빠지는 거의 뭐 개선이 안 될 정도까지 빠져있다는 거 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다음 기업이요. 페이스북입니다. 페이스북. 메타 플랫폼 같이 볼 건데요. 8%가 빠집니다. 8% 180달러가 깨질까 말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간략한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베스트바인데요. 한국으로 치게 되면 하인마트죠. 그런데 베스트바 실적이 상당히 기대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 소매업체 실적 발표할 때 소매업체 CEO께서 뭐라고 했냐면 지금은 TV는 안 팔리고 여행 관련 그 뭐죠? 끌고 다니는 게 뭐라고 그러죠? 가방? 캐리어? 캐리어. 그게 팔린다는 거예요. 그거 갖고 이제 지금 리오프닝 관련 제품이 팔리다 보니까 지금 TV가 안 팔린다 얘기하면서 뭔가 전제 제품이 안 팔릴 거를 예상했는데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주가가 올라간 거로 보이는데 실제 여기까지 보시면 안 돼요. 시간에서 모습이고요. 5.2%는 보시는 것처럼 지금 미스했어요. EPS는 미스했는데 매출이 좋았거든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 이것까지는 안 돼요. 지금 실적은 자비가 없거든요. 가이던스까지. 그래서 안 좋아지는 그런 모습 보여줘서 어쨌건 주가가 빠질 겁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가이던스가 좋은 기업이 베스트바이 볼 건데요. 많을까요? 베스트바이 아까는 좀 올라가네요. 어쨌거나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줬고 다행입니다. 아까 마이너스였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힘겨운 기업들 실적이 좀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뭔가 얘기하면 삐끗 잡으면 주가가 많이 빠지니까. 그다음에 오토전인데요. 자동차 부품어체라고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EPS가요. 예상치가 26달러였는데 29달러까지 크게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 주가가 올라간다는 거 좀 보여드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기업들은 워낙 좋은 기업이고 혹시 이거는 밖에서 기사 보고 갖고 온 건데 자동차 평균 연식이 있잖아요. 연식 미국의 평균 연식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평균 연식 전체 미국의 자동차 세단 자동차 보통 승용차로 얘기했을 때 몇 년 모르겠습니다. 한 15년? 13.1년이에요. 그게 최근에 급증한 겁니다. 왜냐하면 신차가 안 들어오는 바람에 대부분 다 덜덜덜 차가 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2년 동안에 신차를 못 구고 다닌다 보니까 미국은 이제 거리 이게 크니까 이 마일수가 되게 금방 차거든요. 그렇죠. 금방 차죠. 조금만 많이 하죠. 13년이라고 해도 국내 한 20년 타는 것보다 더 많이 탔을 수 있겠네요. 30년 타는 분도 많으시네요. 그래서 제가 왜 얘기하는 건 그러면 그래서 오토장 같은 게 잘 된다는 거죠. 부품을 계속 바꿔 끼는 그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시점이 좋아지는 그런 기업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3.1년이 미국인데 한국은 얼마 될지 궁금한데 그 데이터가 없더라고요. 한국은 되게 짧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막 바꾸는 것도 많잖아요. 짧을 것 같아요. 13년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하고 절반 정도 나올 걸로 보이니까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베 크롬베 피치 의류 업체죠. 딱 봐도 뭔가 안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물가 올라가고 여러 가지 비용 올라가고 왜냐하면 이제 인건비 올라가고 직원들은 인건비 줘야겠죠. 여러 가지 비용이 올라가겠죠. 또 특히 이 옷을 어디서 만드냐면 베트남 등지에서 만들고 있는데 베트남도 상태가 좀 안 좋았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비용 상승을 때문에 어려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고 저 단어가 되게 와닿는데 어떤 거요? 남은 이 한 해 동안 역풍을 맞는다. 역풍 맞은 대로 계속 간다. 그러니까 계속 안 좋을 거다. 올해 한 해 동안 이게 머리로 받아치는 바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헤드윈이라고 하면 역풍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테이리윈은 혹시 아시죠? 이미 영화 하신다면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는 소풍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려운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의류 업체 상당히 힘든다는 걸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슬앤 아까 말씀드렸죠. 주가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좀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여러 가지 불확실한 경제 상황도 나오고 있지만 애플에 대한 개인정보 정책의 변경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는 것도 기사가 있으니까요. 애플이 약간의 책임이 있다는 것도 좀 보여드립니다. 그런데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이폰을 처음 구매하신 다음에 거기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게 동의하느냐고 물어보면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저도 안 할 것 같은데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저도 안 한다고 불렀습니다. 그렇죠. 안 하면 그러면 도대체 개인정보를 수집해야지만 이 업체에 대해 돈을 벌거든요. 그런데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어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침에도 잠깐 우리 이해하는 것을 설명했었지만 보통 광고주가 광고주가 이걸 알고 있어요. 이걸 알고 있는데 광고를 내겠습니까? 정보도 없는 그런 업체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빠질 걸로 보이고 있고 매출이 감소할 걸로 보여주는 게 현재 주가가 빠지는 거에 주의 원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냅까지 봤고요. 앞에 준비디오 시점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더 빠질 자리가 없습니다. 지금 준비디오는 그래서 오늘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 특히 전망치 올랐기 때문에 주가 올라간다는 것 좀 보여드리고요. 준비디오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일반 학교 여러 가지 좋은 환경을 영상을 보여주 싶은 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회사니까 잘 보시면 되고 또 한 가지가 준비디오 같은 경우에는요. 뭔가 좀 M&A의 대상이 될까 싶어서 한 방울 좀 보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주말 라이브 하고 있는데 잠깐 끊겨서 못 사다가 스카이프를 했거든요. 스카이프 해본 다음에 준비디오의 진짜 훈련감을 느꼈습니다. 너무 화제 떨어지고 자꾸 다 끊겨요. 자꾸 스카이프로 근데 준비디오가 부드럽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40분이 지금 유로로 바뀌면서 결제할까 말까 하고 있는데 결제해야 될 것 같아요. 결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저도 비교를 해봤는데 준비되고 훨씬 낫죠. 훨씬 낫죠. 그래서 뛰어난 기술력을 보여주는 게 준비되었다는 거 보시면서 한번 여러분들 M&A를 한번 기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보여드리고 VMA는 어제 브로드컴이 인수하는 소식이 전해제면서 주가가 올랐는데 오늘까지 소폭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인슐렛이라는 거 기업 아십니까? 의료장비업체인데 이걸 갖고 데스컴이 인수한다 합니다. 데스컴이 뭐냐면 혈당 측정 기기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이게 인수하면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인수하는 기업 주가가 보통 빠지죠. 그래서 데스컴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가지고 인슐렛은 당뇨병 진단하는 회사인가? 인슐린? 혈당 업체가 인수했다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하시는 업체가 아닌가 싶어서 저는 잘 모르는 기업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11.9% 올라간다는 것도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시간 맵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직 기사가 나왔는데 빨리 넘어가야겠습니다. 무섭다. 무섭다. 마이너스 1.5 와 와 피바다군요. 엄청 빠집니다. 엄청 빠집니다. 지금 자 스냅이 던진 그 언잉 가이던스 3방에 주가가 거의 녹아내립니다. 지금 저렇게까지 빠지는 일이니까? 엔비디아 약 4%까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구글 6%가 넘게 빠지고 있고요. 페이스북 얼마입니까? 페이스북 메타 플랫폼 예 7%요? 지금 마이너스 5% 정도 빠지고요.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아마존이 3.15% 마이너스 8% 빠졌습니다. 8.3% 8%요? 많이 빠진 그런 모습이고 테슬라도 4%가 넘게 빠지면서 혹시 이거 600%가 깨진 거 아닙니까? 아 테슬라 제가 보겠습니다. 아닙니다. 600불이 깨지지는 않았고요. 깨지 않았습니까? 지금 646불입니다. 잠깐 지우고 다시 보겠습니다. 646불이네요. 여기 나오네요. 어려워진 그런 모습 4도 지행까지 빠지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뭐 다 빠집니다. 다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빅테크가 좀 빅테크가 완전히 줄을 다 빠지고 있고 그나마 애플하고 마이크로스포가 덜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이야 엔비디아는 언제까지 빠질지 계속 빠집니다. 지금 그래서 뭐 내 실적을 앞두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파는 게 아닌가 300불 때가 사실 뭐 엊그제라는 건 좀 거짓말이지만 과장을 좀 더 보탰어요. 엊그제 같은데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가 아직 안 나왔어요. 지난 보기 실적이 좋았고요. 지금까지 그냥 그냥 빠지는 거예요. 그냥 뭐 멀티프 높다든지 퍼가 높다 이런 이유도 빠지고 있는데 안타깝죠. 근데 이번 실적을 잘 보시면 일단 좀 회복하는 게 나올 걸로 보이니까요. 그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필수비지 정보들이 올라온다는 것 하지만 대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그림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끝에 그림이 이건데요. 햄버거를 보는 인플레스 정도를 보고 있는 건데 햄버거입니다. 햄버거. 햄버거인데 이번 4분기에서부터 이번 4월달부터 작년 1년 동안의 모습을 보는 건데 빵 10.1%가 올라갔습니다. 빵 그다음에 상추가 12.7%가 올라갔고요. 이거 상추 그다음에 토마토가 0.4%가 올라갔고요. 베이컨이 약 18%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다음에 간 고기가 약 14.8%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소스가 9.2%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이거 본다고 하면 당연히 햄버거 값도 올라가야겠죠. 그러니까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전체 가격이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모든 들어가는 재료의 가격이 다 올라갔다는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어떤 뭘 만들든 간에 거기 들어가는 부품이 다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제품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상추가 공급이 안 된다. 그럼 여러분 햄버거를 물론 없는 걸 팔 수 있겠지만 뭔가 상추 때문에 드시는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꼭 필요한 그 부품이라고 그러면 아예 햄버거 안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그걸 의미하는 그림이니까 햄버거라고 해서 배고파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어쩌면 인사이트로 읽는 그림이니까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각각의 부품이 다 끼어 들어가는데 다 올라갔다는 거 보여드리고 또 한 가지 만약에 하나 공급이 안 되면 자체 제품이 안 만들어진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햄버거를 보는 인플레 정도를 보셨는데 많이 올라갔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략 평균 약 10%가 올라갔다고 보시면 대충 될 것 같습니다. 드시겠죠? 올라가도? 햄버거는 못 버리죠. 네. 못 버립니다. 그다음에 제가 관심 없게 봤는데 햄버거 값이 괜히 많이 올렸다는 거 엄청 5천 원 7천 원 8천 원 세트로 시키면 만 원은 그냥 넘어가는 거 많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혹시 식당 가시면 식사비 아십니까? 보통 만 원 이상이잖아요. 정말 밥을 먹기가 밥을 먹기가 무서워요. 부담스러워요.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박봉이 쌓이는 분들은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정도 많이 올라왔다는 거 보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이 좋지 않지만 그래도 많은 좋은 자료와 시장 실시간 같이 보아주신 저희 장우석 부사장님이 오늘 생신이신데 오늘 장이라도 좀 좋아야 될 텐데 좀 아쉽네요. 기념으로 올라가요? 조금 힘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주식임시다 장우석 부사장님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사장님. 일단 시장 좀 만만치 않게 시작을 했고요. 나스닥이 2% 빌리고 있고 특히나 이제 성장을 대표한 종목들인 엔비디아와 테슬라의 낙폭이 좀 깊은 상황이라서 아마존도 반등을 전혀 못하고 있네요. 그러니까요. 아마존이 거의 뭐 아까 보니까 거의 반이 떨어졌던데 네. 많이 말이 안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글로벌 라이브 마치도록 할 텐데요. 저희 내일은 저와 최파고님이 하루 잠깐 이 자리를 비우고 저희 스페셜 MC가 저희 두 자리를 채우기로 했습니다. 내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좀 더 깊게 분석해 줄 수 있는 스페셜 게스트 오셔서 자리 지킬 예정이니까요. 내일 조금 더 깊은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 둘은 목요일 9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글로벌 라이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신과 함께해서 가장 고정 팬층이 탄탄한 바로 그 프로그램이죠. 전 세계 이야기 돌아다니면 아 정말 내가 무식하고 무식하고 무식하구나 아 뭐 또 그럴 필요는 없죠. 그래도 이렇게 또 알다가 또 오른쪽 귀로 들어가면 또 왼쪽 귀로 흘러나가는 게 저희 기억력이고 또 인생이 잦습니다. 이 저자는 핵심이 뭐냐라고 하면 인적 자본 즉 노동자 사람이 똑똑해야 된다. 자기가 쭉 여러 나라를 연구해보니까 중진국 덫에 걸리는 나라들하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하고는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더라. 지나고 생각을 해보면 사회적 수준이 높아져야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